네! 언에픽 2탄! 2탄 가겠습니다 라이터를 챙겨가세용 일단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죠 아 일단 절로 갈려고 그랬죠 아이! 골진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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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키고 부십시다 아.. 나 창빌건데 바이! 뭐야? 사기! 무기! 총? 뭐야? 총? 검 이건 뭐가 필요한거지 오오 캐시인가? 어는 캐시인가? 펫 아 설마 캐시질이 필요한 게임인가? 누군가 발견했는데 를 죽읍시다 도망가봤자 니가 거기서 거기서 안그래? 오케이 오케이 다 밝혔네요 아 상자구나 물려 지도 여기는 왔던데라는데? 아 그러네 흠 너 목적이 뭐야? 아까 봤던거? 록타로가 슬라임이 있네요? 피치기 피치기 아 여기 슬라임이 좀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? 일단 죽기전에 헤일로를 쓰는 그런걸 항상 아 기억할게요 하면서 맞았네요 푸시고 푸시고 쥬 무기를 바꾸는 시스템이 쪼오오금 그릈네 무기를 바꾸는 시스템이 쪼오금 그렇고 오케이 오케이 맨날 열금으로 갑시다 그리고 매물 보면은 올라가야 되네요 그러면 아까 그 함정? 함정을 가기 전에 세이브를 할게요 그리고 저기 문이 있었는데 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으흠 역시 포탈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오면 순식간에 나왔죠? 아까 그 함정방이겠네요 여기가 하이 일단은 함정탐지 물약을 챙기고 가볼게요 한번 근데 이 문은 뭐지? 아 내려올 때 아아 저기 조그맣게 있구나 아아 거의 안보이는데 오후 오후 요런식으로 어 뭐야 아이씨 아아 오후 요런식으로 낮게 낮게 잔직하고 낮게 낮게 잔직하고 어허 어허 요앞에 있다 요앞에 창 나온다 그럴줄 알았지 지나가고 일단 V키고 어허 왠 내려가 왠 내려가 아아 물약 하나 먹읍시다 불 꺽불 꺽 중증 엄청 기네 중증 죽罩 아아 불타는 중 대박 나 물욕 좀 먹읍시다 어어어어 어... 와... 깼다 깼다 깨썽 깨썽 광산열쇠 통과에 달성했던 일단 헤일로를 타고 저장을 합시다 광산열쇠 동영상 갑시다 오와 아 무료수 리젠 되는구나 일단은 옆 통로를 클리어 해봅시다 하잇 무기를 바꿔 끼고 올라갑시다 어어? 웬 개미? 뭐야 아이씨 그냥 싸웁시다 마구 질러라 죽는구만 하지만 내가 뒤치기로 한다면? 넌 나에게 달려오지 하지만 창에 찔려서 다가올 수 없지 이게 네 운명이지 스펠 리스트? 스펠 리스트? 뭐지? 스펠 리스트? 스펠이 없는데 나는?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는 스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 뱀은 뭐 쉽네 꽝 금화 죽어 여기 올라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길에 선택지가 많아요 아아주 많아요 그게 좀 귀찮은 단점이긴 한데 뭐 그게 이 게임의 매력이겠죠? 작은 노끼 일단 기본적인 무기는 다 얻.. 얻은거 같네요 아 스태프랑 완들을 못 먹었네 일단 위층을 한번 클리어 해봅시다 뭐야 아직 내가 안 밝힌 곳이 있어? 아 저쪽 끝에 깔끔하게 귀찮더라도 하나하나씩 다 클리어하고 올라가는 편이 낫겠죠? 표시를 해둡시다 부 부 부 일 아 얘네들 통수를 차야만 잡을 수 있는 애들 어딨지? 하잇 통수잼 여깄다 빨리 와라 오우 미사일 속도가 아주 그냥 LTE급이요 빨리 와 어딨지? 가자 통수잼 헉 5 에 에 여기서 스페이 같은 아 전살 번지가 나오네요 일단은 무조건 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내려갑시다 여기는 일단 볼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맵을 한번 열어보면 밑으로 가서 더러운 박쥐새끼들 어 안녕 빨리 가서 뒤통수 뒤를 노리는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 잠깐만 아 얘는 다행히 근접이네요 부엌 왠지 아무것도 없네 빗자루 뭐지 멈춰 너 누구 음 마법물량 레시피 비 난 요걸 삽시다 아 돈 다 썼어요 blew 으... 오케 오케 으으... 음... 으흠 레시피가 생겼네요 레시피판이 다 썼고 아 빈 병 하나랑 감옷이 필요하다는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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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물약도 좀 빠방 해줬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7번 해줍시다 도복지를 자금 빈 병 잠깐만 뒤치는 안돼 뒤치기는 안돼 야 망했다 사 사 차 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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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일로 헤일로 으흑 저 부엌 부엌을 어떻게 잡지 아까 여기가 무슨 방이였죠 아 설마 쟤네들 화살도 잡는건가 부엌 일단은 부십시다 꽝 꽝 빠르게 여기 클리어할게요 죄송해요 쟤네는 창이지 지금 아 저기 끝 또 안됐네 일단은 좀 일단 내려오면 사고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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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어디갔지? 일단 칼부터 장착하고 올라갑시다 달려 이 두루마리의 효과가 뭐지? 으흠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걔네들 잡을때 쓰면 되겠군요 F4번이죠? 그치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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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하게 어느 한곳에 아 이 밑에? 잠깐만 아 저기 도끼를 먹고 갑시다 전사의 반지 껴둘게요 그리고 여기를 밝히면 땡 클리어 어차피 가까우니 저장을 아싸리 한번 하고 오죠 아 이거 공격판정이 창이 찌르는게 아니라 배기로 이렇게 쫙 베어가지고 어? 공격판정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죽여 하잇 이야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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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엠 뭐 라곤 나는 것도 있던데 아 얘네 거기구나 하이 일단은 여기는 창으로 조질 수 있어요 다가오지 못해도 일단은 물약을 좀 만듭시다 하이 하이 사기 레시피 독 아뇨 다시 시작 안했어요 그냥 고민하다가 유튜브 또 언제 찍어요 벌써 한시간 반 분량 찍었는데 내가 하는거 보고 사람들도 이게 딱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시 물약을 좀 만들고 불꽃 맞으면 한방에 죽나요 골로가요 저거 큰일났네 초 미생 슈퍼 컨트롤로 난간을 해차 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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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쥐 일단 한마리 잡고 먹고 도망갑시다 먹고 도망갑시다 하아 나는 물약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먹어봅시다 그냥 그래 여기 다 뭐야 아이씨 도둑 도둑 오케이 잡았네요 잡았으니 치자 도둑이야 아이씨 이 큰 접시네 뭘 처먹길래 일단 부엌까지 클리어를 했네요 부엌까지 클리어를 했고 오거 흰 물약 오케이 알아 알아 일단 좀 멀긴 한데 음 요쪽은 어떻게 다 클리어를 했네요 집에가서 세이브를 하고 안쿨라벨시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네 저 옆 욕을 담엄하고 오 언젠간 창이 세지겠죠 건보다 세지는 세지는 날이 오겠죠 일단 여기를 클리어 합시다 일단 여기를 클리어 합시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엔 아까 여기 클리어를 했던 것 같은데 뭐야 어 열렸어요 아까 그 정원이 여기였나보네요 왜 멈췄나 왜 멈췄나 어 뭐지 저 돌들을 피해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아 어 어 야 일단 그냥 전진합시다 단은 너무 많네요 어 오우야 아 아 미친 바운스 바운스 두부인데 도망가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물량 하나 더 먹고 이렇게 해서 공격 이거는 내가 어디서 많이 봤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포탈을 엽시다 세이브를 하고 봅시다 아 힘드네 일단은 포탈을 엽시다 이제 저 길은 다시 안 지나가도 되는 거겠죠 포탈이 있어서 얼마나 이 다행인가 포탈이 있어서 얼마나 이 다행인가 새로운 지역으로 왔어요 아마 게임으로 치자면 챕터2 정도 되겠죠 여긴 뭐지 아 아하 로프를 이렇게 잡아서 내려올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어 마법 문양이 있어요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되죠 궁수의 관지 근접무기 수련 차용 차용 아 그냥 버프구나 이것도 날렸네요 죄송합니다 전사의 반지 전사의 반지 착용 아까 궁수의 반지를 못 아 여기있네요 착용 결국 반지 하나밖에 못 끼는건 아니죠? 아니죠?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반지는 여덟개까지 깰 수 있다고 오오오오 일단은 요걸 탑시다 오 뭐야 하이 하아이 음 일단 꼭대기까지 가야되요 얘가 뭐 언젠가 올라가겠죠 맵이 참 기네요 올라갑시다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헐 어 뭐야 독 걸렸대요 백마리를 죽었대 백마리를 죽었대 아 아 독이 개점 맞다 심심하다고 깝치면 안될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할거 같아요 고고염 요한 일단 펄복중 이거나 먹어 줍시다 하이 난 간다 도끼 한번도 안 써봤어요 일단 창게이랑 어어어 여기가 끝이야 설마 내려오니? 깜짝 놀라 흐흠 바보 바보 저놈이 오라클 같군요 엔타오로아둠 펄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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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흫 개새끼들이 맥주에 약을 탔나봐요 뭘 해야되죠? 돈 좀 가져오게 개시발새끼 돈도 가져올게 어라 그새끼 하하하하 그새끼는 쿠키도 받았다고? 아이 저는 오라클을 믿어요 믿어야지 뭐 먼지터리 선반 청소하기 선반 청소하기 일단 그러면은 돈을 구해야되는데 내가 어 뭐야 어 새로운 세이브 장소다 하하하 멍청원필멸자 하이 불의 정신체 바이로스요 모루가 필요하오 나무가 필요하오 망치가 필요하오 미칭 언제 구해 이걸 얜 세이브 안시켜주나? 임무를 완료해야지만 세이브를 시켜줄거 같네요 일단은 사냥을 떠납시다 사냥을 떠나야때가 온거 같군요 사냥을 떠나야때가 온거 같군요 기다려라 할망구 하이 하이 크으 컨트롤하나는 컨트롤하나는 흠 죽인다 죽인다니까 오케 레벨업 좋아요 창 활 체력 코션 바보 흠 흠 뭘 올리지? 일단은 남겨둡시다 이렇게 올려두는게 나을거 같애요 뭐지? 궁수의 정확성면즈 궁수의 정확성면즈 근접무기 수련 저쪽에도 길이 있네요 저기 먼저 갔다올걸 그랬나? 크으 광산이 흠 복잡한거 같으면서도 단순하네 굿 굿 타고 타고 그렇지 저쪽에 뱀이 있고 타고 아마 제작자는 저걸 창 창이 아니라 어어 이게 뭐야 그쵸? 아 아 얘네 싫어요 망했다 봤는데? 병신들아 어쩔건데 어쩔건데 아 화살이 막혔네 막 쓰면 안되겠다 조만간 상점을 한번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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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무없 열 여섯개 나줬어 흑 흑 흑 올라가지 못하네 흑 흑 어어 잠깐만잠깐만 와 헤일로 와 와 와 간떨어질 뻔했다 죽었으면 아마 접었을꺼에요 죽었으면 아마 접었을꺼에요 죽었으면 아마 접었을꺼에요 죽었으면 아마 접었을꺼에요 죽었을때ào 죽었을때 stratég 뭐 스페셜 죽었을때나 네 다시 가볍게 그래 맨 밑바닥부터 처리를 하려고 잠깐만 잠깐만 아아 얘를 저장했길 다행이다 와아 광산부터 난이도가 쩌는데? 어떡하지 이걸? 역시 창은 쓰레기인가? 창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오만인가? 일단은 저 밑에는 너무 많은데? 일단 저쪽은 안갈게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일단 여기로 올라갈게요 두가지 선택지가 있네 미친 미친 활이 최곤데? 내가 볼 땐 야 아까는 안 봤잖아 이씨 싸워 좋았쓰 물통 와봐 와봐 그만따위 가져와라 암컵 암컵 들을 임신 정말 병신같지 않냐 아 으흥 으흠 미친놈이네 연단제를 죽입시다 헐 일단 창은 쓰레기인 것 같아요 지금 창 쓰기에는 좀 쓰레기인 것 같고 일단 검을 쓸게요 아 좀 노가다를 할게요 내가 레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으니 금화도 벌 겸 흠 흠 흠 흠 흠 흠 하앟 아 가 보자 임신시키기 퀘스트 미친 이 많은 문들 중에 겨우 이제서야 두개를 클리어 했는데 아잇 맨 밑보다 여기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넌 또 왜 캐스트가 있어 왜 캐스트가 존나 맞네 물리야 감사 이쁜 꼬마라고? 얘가? 어쨌든 뭐야 체력이 존나 되는데? 우와 이거 게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머 아 일단 저 퀘스트도 랩업 무조건적인 랩업이군요 여긴 일단 노가다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노가다를 좀 해야될 것 같고 일단은 첫번째 던전에서 일단은 첫번째 던전에서 레벨 한 4까지만 찍고 눈꽃만큼 오르는데? 눈꽃만큼 오르는데? 눈꽃만큼 오르는데? 오 여기서도 오 여기서도 그래도 임무를 할 수가 있네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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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는 경험치를 안주나? 경험치가 안오르는데? 어쨌든 나무좀 모으고 임무는 임무니까 경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경험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이 나무는 거의 다 모았네 나무는 많이 주네 그래도 나무는 거의 다 모았네 나무는 거의 다 모았네 바보 나 이거 습괴보다니 나 경험처에 지똥도 안오는데 여기 일단 사냥하다보면 금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면 오라클 퀘스트도 깰 수 있고 세상사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나 확찐하니 이런 날아다니는거 잡는 면에서는 저장도 했고 이 위쪽은 어디지? 음 똑같은거 지금 정원 열쇠 필요 각오로 각오로 RPG는 무조건 여기 노가다야 노가다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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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bardzo 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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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니네가 먹니? 잠깐만 상점을 가서 팔면 되잖아 그치? 아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일단 상점을 갑시다 상점은 가까우니까 금방 가겠죠? 이렇게 멍청이 꼼꼼히 저장을 하고 꼼꼼히 저장을 하고 올라갑시다 맛있는 경험지도 있네요 졸라 조금 오르네 나무는 모을만큼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치? 아이 팔기 아니 팔기 흠 숙련도 먼지털이 광산열쇠 1090% 네고돈가 아닌데 네고돈 아니고 일단 사파이어 사십그마 오 예아 아 운 얼마줄래? 사십일그마 아 물량만들 데스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살 얼마니?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. 사자. 고마웠어. 빠이빠이. 아 그냥. 하이로드. 온김에 저장을 꼼꼼히 하고 황산으로 갑시다. 안 돼. 타야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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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기생충아. 뭐? 이성의 주인을 말하는 건가요? 음. 그렇지. 거짓말. 뭐라는 거야? 아이씨. 아아. 왠지 속은 기분이야. 아아. 아. 여기 안가 보이구나. 모루랑 대장장이 망치는 아마 그 두 개의 퀘스트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일단은. 아. 타야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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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지 못 잡으세요. 먹읍시다. 은 탑시다. 저장을 하고. 2편. 네. 이 뭐냐. 언에픽 2편. 언에픽 2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3편을 기대해주세요. 꼭 봐주세요. 제발